제 40일의 장애인의 날. 오늘 화제 인터뷰는 장애인 인권운동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이력이 좀 독특해요.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그리고 또 그 후에 세계적인 기업이죠. 구글 코리아에서 일도 하고, 또 해외 유학까지 준비했는데, 이분이 생후 10개월부터 신체 장애를 가진 장애인입니다. 자, 서울대 나오고 해외 유학까지 준비하고 이랬던 이 청년, 그런데 갑자기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장애인 운동하겠다, 대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착한 장애인 말고 못된 장애인 되겠다, 이런 도발적인 선언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 청년이 말하는 못된 장애인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못된 장애인이 되기로 한 건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운동 변재원 정책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에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변재원입니다. 아, 차별 철폐연대군요. 네, 그런데 저희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요. 차별 철폐운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 맞기 때문에 무관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함께 앉아있는데 사실 그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목발을 줍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옳은지는 저도 참 자신은 없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음성으로 송출되는 라디오다 보니까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 먼저 좀 얘기를 듣고 시작을 하죠. 네, 아마 지금 카메라를 보고 계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목발을 보셨을 수도 있고 라디오분들은 제 목소리를 처음 듣겠지만 저는 생후 10개월에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의료사고를 당했고요. 그래서 의료사고로 인해서 주사를 잘못 맞은 거죠. 그게 척수공동증, 쉽게 말하면 척수에 구멍이 났다. 이 구멍이 난 곳으로 바이러스들이 침투해서 하반신 신경마비가 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체장애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굳이 따지면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 장애로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런 거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 저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후 10개월에 선천이냐 후천이냐 같은 경우도 저처럼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어쨌건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이지 이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팠냐 아니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갖게 됐는데 그 후에 초중고는 일반학교를 다녔어요? 네. 사실 제가 좀 사연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 장애를 인정하기 어려우셔서 장애 등록도 생후 10개월 때 일어난 게 아니라 9살쯤에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이나 모든 체계에 있어서 계속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또 제가 제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또 이제 특수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초중고를 모두 이제 그냥 통합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퇴하셨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좀 이유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청취자분들께서 이동식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은 1학년 1반, 국어는 1학년 4반, 과학은 과학실, 음악은 음악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저는 적응이 어렵더라고요. 특히 저희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다니지 못하고 자퇴에서 독학하고 검정고시를 해서 이제 수능을 보지 않던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곳에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네. 또 실례가 안 된다면 현재 그 나이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 지금 29살이고요. 93년생입니다. 이렇게 자퇴 후에 검정고시로 이제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석사 또 굉장히 좋은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 회사에서 이제 회사 경험도 하고 자 그러다가 해외 유학 준비했잖아요. 해외 유학은 어디에서 어떤 거 준비한 거예요? 저는 사실 행정학을 전공을 이제 석사 때 했고 행정학을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소수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소수자 정책은 해외의 인프라가 좀 더 있어서 유학을 준비하다가 지금 눈 뜨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앉아서 팔뚝지를 얘기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뭐 요지는 이제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 왜 이렇게 관료와 건축가 그리고 장애인은 BF라고 하죠. 베리어 프리 인증 과정. 접근성의 과정에서 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쓸 당시에 이제 박경석이라고 하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지하철 선로 점거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고 하는 할아버지. 유명한 분이요? 네.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가서 왜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하시냐. 당신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이 나는 지금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위에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 가슴에 뭔가 받았던 게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박경석 대표님이 같이 운동할래? 라고 권유하게 돼서 졸지에 이제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좀 좁게 보자면 우리나라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공무원 관련된 거잖아요. 공무원 행정이잖아요. 사실 행정학은 공무원학이죠. 그리고 또 행정고시 시험과목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행정학은 국가의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알아야 정책을 바꿀 수 있고 시민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한 계기가 좀 있죠. 이런 계기로 장애인 운동으로 운동에 뛰어들게 됐는데 바로 곧바로 수락하고 저 할게요 하고 전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았고요. 사실 좀 부끄러운 게 있는데 운동이라길래 저는 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뭐냐 축구냐 아니면 장애인 스포츠냐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인권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학원 다녀야 된다. 영어 점수 만들어야 된다 이랬는데 그 직후에 터진 게 뭐냐면 코로나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차별받고 소외되는 사람들은 집단 감염되고 많이 죽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청도 대남병원이 100여 명의 정신장애인이 집단 감염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망자 모두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대체 뭐가 내 스스로 잘났다고 나 혼자서 이렇게 유학 준비하고 마치 인생의 성공을 혼자 달려가는 것처럼 잘난 척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뒤에는 이제 같이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완전히 운동의 길에 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부하고 또 직장 다니고 또 유학 준비를 하는 것과 이 거리에서 몸으로 싸우는 이 투쟁은 정말 극과 극이 아닌가 큰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결심을 하고 인생의 궤도를 바꾼 다음에 아주 도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장애인 말고 못된 장애인이 되겠다. 일단 착한 장애인은 뭐고 못된 장애인이 뭐냐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것부터 궁금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냥 비유일 뿐인데요. 제게 있어 착한 장애인은 저는 착한 장애인으로 살아봤거든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무해한 장애인입니다. 남에게 부탁하지 않고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민주주의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을 지키는 걸 착한 장애인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장애인이죠. 어찌 보면 비장애인들이 바라보는 가장 전형적인 맞습니다. 그런데 못된 장애인은 이런 거죠. 맞먹는 장애인. 쉽게 말하면 나도 같이 민주주의 사회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나도 같이 제도를 바꾸겠다.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 버스를 설치해달라. 그리고 모든 사회가 바뀌어서 모든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성가시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런 못된 장애인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못된 장애인이 되기로 생각을 하시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니까 어때요? 공부할 때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진짜 못된 장애인 제가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싫어하시죠. 많이 싫어하시고 왜 이렇게 건방지냐. 겸손하게만 굴면 해줄 텐데 라고 얘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이제 우리 사회 모든 장애인들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정당한 이동이나 지원이나 교육의 권리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기처럼 겪는 차별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 더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내가 욕먹어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멘탈 관리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각자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당연히 계실 거거든요. 맞죠. 왜 아무 잘못 없는 우리의 교통을 불편하게 하냐. 왜 길을 막고 우리 못 가게 하냐. 왜 규칙을 어기고 법을 어기냐. 여기에 대한 어떤 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시민불복종운동 같은 개념인 건데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꼭 이 한마디만큼은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이 사회가 여기까지 바뀌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참아주신 덕분에 한국 사회에 서울 내 엘리베이터가 91%까지 설치되었고요. 저상버스가 55%까지 설치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장애인들끼리 정치인에게 찾아가서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설치해주세요라고 하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장애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거 좀 어떻게 처리해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정치인이나 관료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딜레마고 정말 못된 장애인으로서 죄송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감수해 주신 덕에 한국 사회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꼭 그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애인 관련해서 이동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저상버스 얘기 나왔는데 이게 좀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서울시가 2015년에 장애인 이동권 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내년도까지 엘리베이터 100% 지하철 설치하겠다. 그리고 25년까지는 저상버스 100% 설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까지 약속한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실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상버스도 지금 관련 예산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데 저상버스가 절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방송 듣고 계신 서울시청 관계자분들과 서울시장님께서 이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 모든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렇게 거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게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좀 부끄러운데요. 코로나 전후라고 딱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제 1년 조금 넘은 거죠. 1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실례지만 정과는? 다행히 저는 아직 정과가 없는데 저희 대표님은 정과가 한 27범이거든요. 그런데 정과 27범이면 진짜 나쁜 짓 했겠다 하겠지만 다 이제 집시법이라고 해서 집회미 시위에 관한 법률 정과들이고요. 이제 저도 아마 예비정과자가 될 수도 있겠죠.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좀 두려워요. 두려운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려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것을 넘어서는 행위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법을 일탈하고 나서야만 이 사회가 변하는 게 현실이겠거니 하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건 그러지 않고도 사회가 변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짧게 좀 여쭙고 싶은데 이번에 선거 때 이른바 가짜 정당 하나 만드셨잖아요. 정식으로 정당만으로 정치활동에 뛰어드신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활동이었죠? 탈시설장애인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했는데요. 이게 아마 제 첫 예비 전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땡땡땡당이라는 걸 만들면 정당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핵심은 그겁니다. 뭐냐면 이 코로나 국면에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탈시설장애인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지금 국회에 오늘 국회 안건이 상정된 탈시설지원법이 있는데 이것을 널리 알리고자 11명의 후보가 탈시설을 알리고 이제 서울시 정책 등을 마련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열심히 대응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이 되실 분들께 장애인 정책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네. 참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고 사실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가 이게 오히려 미안한 생각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좀 경험이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짧게나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네.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고 서울시장님이 약속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내년 대선 지선에서도 장애인 정책이 실현돼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